무빙도 존나 좋고 왜이래 3타 지리게 비교해주고요 콩스입니다님도 굴게 아 지금 제가 라인전중에서 못하는것 좀 이해를 해주시고 노프리즈 접어버렸지 스무스하죠 따라가 쭈노해 접어 예스 나이스 스무스 스무스 좋아 스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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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괜찮네 와 3타에 반피 나가버리기 넌 진짜 넌 진짜 고사포나 뭐하는 요놈이 나면 넌 뒤져쓰 넌 정말 뒤져쓰 지금 나 원컵날수도 있어 신드라가 너무 쎄가지고 AP계속 높아서 스탑 마지막 원컵날거 같애 와 자르반 징어다 와 자르반 징어다 야 뭐야 너희들 믿음하나 진짜 자르반 아 너무하네 자르반НА 야야야야야야야야 예 뭐야 마녀아! 아아 미치겠어! 위드 뭐라고 마녀아 이렇게 마녀아 마나 없어 마나 없어 마나 없어 마나 없어 조져스 아아! 아아 나한테 다 몰리는데 니달리가 다 먹고있어 이거만 저 주수수? 열정 열정 때문에 아아 아 뭐해요 킬 다 먹었잖아요 아 이거 줄만했는데 열정의검 나왔으면 진짜 다 개패는데 아 뭐해요 아 와 와 너무 많이 온다 인간적으로 진짜 너무한다 자르마 때문에 내 앞구르기 들어가고 싶은데 참 왔다 진짜 방금 니마 니마 지발점이요 와 원큰 너무 심한데? 야 신드라가 사귄게 뭐냐면은 진짜 와 한번 해볼랬는데 와 와 줄나 세네 진짜 솔직히 보겸이 데포먹을 때 똥꼬에 힘 오지게 줌 니 경험담 아니니? 아 물론 힘 들어가요 진짜로 데포먹을 때 놓칠까봐 아아 자 발가락이나 똥꼬에 힘주고 먹을 때 있어요 가끔 근데 못 먹을 때가 많아 뭔 말인지 알아라 그 잠깐만요 모자라져? 어어어 고아이네 어어 어어 와 와 미치겠네 이거 그냥 전멸이랑 궁 있으면 그냥 나한테 맞 끝 리니임 무리하지 마세요 유단시타네 아 아 아 너무 많이 줘보려고 해 나를 아 적당히 합시다 나들 아 진짜 죽는건줄 알았다 나 진짜 죽는줄 알았는데 아 미치워버리겠네 정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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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치겠네 야 진짜 너무한다 진짜 너무하신네 위리갱 다들 와 아니 이거 신드라 노플 그 비둘기 노플 와 알리도 아마 노플일거야 너무 많이 온다 야 잠깐만 그림 안좋다 아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이 다음템 수은 장시디부터 가야되지 무대부터 가야되지 좀 상관파사게 팀이 좀 더 털리면은 수은 가구 아니면 좀 괜찮으면 무대 갈게요 와 미치겠다 14무경 각인데요 이거 진짜 나 잘 참아서 그래 진짜 아 이거 만약에 5월달 정도였으면 쌍력 나오겠 쌍력 나왔을거 같긴 한데 와 너무하시네 그냥 박아버리시네 3타 2번 넣었을 남이 더블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전설 드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이거 부담이 진짜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 뭐 미듀를 이렇게 많이 와 정말 미꾸들어버리겠습니다 이거 야 또왔어 씨 야 이거는 진짜 레전드다 아 거의 4대5 수준인데 이거 이정도면은 아 4대1 수준 4대1 와 눈뜨면 사방에서 애들 내려오네 아 14년도 한 7월달 게임정도 되는거같애 베이님 저 똥마려운데 싸고오세요 아니 뭐 게임하다가 똥을 싸러가 시즌3때 여러분들 이런 말 있던거 몰라요 게임방에서 게임하다가 똥마려오면 여러분들 승급전이면 똥 싸면서 했던게 리구브레전드라는 게임인데 요즘 너무 다들 너무 안일한거 아님? 아니 직말이라니까요 이게 진짜라니까 야 신드라랑 진짜 미치겠대 사방에서 들어오네 똥마라면 똥지리만 샀던게 승급전이야 진짜 거의 그 여자친구들을 가장 화나게 했던 알리 알리님 알리님 야야 게임이 좀 이상해 베이컘 게임 게임이에요 게임 게임은 이상해 야 채워 하나 잡어 하나 잡어 오오씨 느낌 안좋았어 스캘빨 왜 계산해 포킹은 천천히 좀 해 이즈리온 포킹 마이 개시기야 야 쟤 제대로 안하냐? 아 내가 들어갔어 여우! 쉔 궁은 안써 쉔님 궁을 안써주는데 아 무리하지마 아 쉔님 궁을 왜 안써주 잠깐만 한마디만 할게요 남탓이 아니라 쉔님 궁 좀 인지해 주셨으면 감사할게요 쉔 지금 몇명 죽였어 지금 쉔 일부러 안써주는거야 지금 자전 아니야? 쉔 궁이 지금 3명 죽어나간다고 한 번 안써져가지고 야 밀지마세요 제발 아 이거 쉔 믿고 간다 쉔 믿고 들어간다 쉔 믿고 들어가 오 마이 갓 와 나 컨트롤 진짜 급컹쓰였네 와 나 진짜 약간 컹쓰였네 지금 와 씨 지금 좀 빼자 아 지금 내가 딜 졸라 못 넣었어 그거 인정 졸라 어리버리 탔어 개쪼라가지고 한 두명은 잡았어요 맞아 개쪼보가 맞아 자 방금 전에 벤씨가 그 다음에 주포까지 가야될 판 주포 인정하시죠 지금 케이드에다가 자 신드로 왕기영 나와가지고 주운포시자 진짜 말도 안되는 템트리기네 이게 진짜 이게 신드로한테는 껍데기 벗겨진 상태에서 벤씨 있다고도 원컵 나올거 같으니까 이거는 주포도 가구 피.. 흐.. 내가 흥낫도 필요하지 이달리는 이달리는 지발점여 지발점여 지발점여!!! 탈구십볼!!! 어 슬로우 지려버리네 어 야 야 뒤집어 봐 뒤집어 봐 루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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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루시안 니달리 막 들어오면 뚝강이 줄텐데 아 루시안 노플 루시안 노플 루시안 노플 야 벨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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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C 야 야 야 그거 아니다 이달리 그거 아니다 근데 여기서 싸워서 죽은게 다행이다 아니 벨트 아 남탈할 때 아니니까 반대하지 말고 지금 라인 안 잡으니까 어차피 얘들 못믿여요 어차피 나가는 것도 고 바람도 1분 20초 개미형 아이마스 유튜브 웹게 쌓는 곳이 많아 제발 편집하지 말고 정말 못뿌여 알리 던졌어 알리 다 빠졌어 알리 던진다 알리 알리 감사히 한번 먹겠습니다 수옥을 보나요 개딴딴하네 진짜 와아 빨리 굴러줘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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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악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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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닌거 같다 이거 도망가자 이거 더이상 빼자 이 이상은 아닌거 같다 그냥 빼 그냥 빼 잘 뺐다 존나 잘 뺐다 전멸 할 뻔했다 진짜 이거? 이거 한번? 야 왜 혼자 들어가 쉔야 야 쉔 야 쉔 뭐야 쉔 지금 뭐하는데 쉔 벤탈 터진건가? 아 뭐라 돈이 없잖아 나 지금 뭐라 하겠다 피바람 안 사고 싶겠냐 낼 수 있어 자 니다클한테 가보겠습니다 어우름은 빼버렸자 기달래 지지 못맞아 아아 아 아 어흫 오늘 턵 아와하 아흪 이제 버티면 됐는데 아흫 으험 구르다가 게임이 끝났네 아 부들부들하네 지금 아 상세정보 그래프